1부 우승을 하시고 또 굉장히 또 여유롭게 무대를 관람하고 계시는 분 우리 또 김재환 씨가 어제의 동지셨잖아요 우리 포레스텔라를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2부 시작하고 나서 계속 포레스텔라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락보헴님들 무대를 봐도 저는 포레스텔라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, 이은미 씨의 무대를 봐도 포레스텔라 예? 아, 들었잖아요, 왜 들었나요? 들었잖아요? 아니요, 그게 그게... 아이돌 직회 선배 강승윤 씨의 무대를 봐도 포레스텔라 언니만 씨가 그 천둥 호랑이 해도... 포레스텔라 어우, 죄송합니다, 어우, 죄송합니다 포레스텔라, 죄송합니다 그만큼 너무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불이 한 번... 파이팅하라고 파이팅 한 번 해주세요 네, 포레스텔라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!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무적의 포레스텔라라고 그렇습니다 말해도 방안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5연속 왕중왕전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수 있을지 포레스텔라 무대로 출발! 감사합니다 파이팅,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세 번 세 번 예상하기 싫은 예상이 벌어져서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운명이거든요 생각하고 해야죠 라포엠 화이팅! 저희 4명이니까 1인당 1000명씩 잡고 4천 명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만반의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부패시나 폭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르셀라 화이팅! 포르셀라 화이팅! 포르셀라 화이팅!